버스 시스템. 브라질 이곳에 있는 버스 시스템은 제공하는 데 뭘 제공해? 훌륭한 예를 제공하죠. 근데 뭐의 예를? 무엇이 가능한지의 예죠. 정부가 진정으로 모였을 때, 대중교통을 지원했을 때. 이곳에서 거주자들은 말하죠. 뭐라고 하냐면, 버스 시스템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말하죠. 뭐하는데? 만드는 데. 이곳이 어떤 데? 라이버블. 그죠? 살만? 아까 뭐였지? 살만하고 이렇게 했나? 라이버블. 살만하고 즐거운 도시로 만드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거죠. 버스는 운영되는데 어떻게 운영돼? 일라블릭. 어떻게? 신뢰가 믿을만하게 자주 운영되었죠. 몇몇 경우에는 얼마만큼 자주냐 하면 90초만큼 자주 운영되는 거죠. 말이 돼? 네. 그러면 버스 시스템은 편리하죠. 그리고 잘 만들어졌고 편안하고 매력적이죠. 그 결과. 그 결과. 이 도시. 어떤 도시. 인구가 얼마 이상. 200만명 이상의 이 도시는 가지는 데 뭘 가죠? 원어부담의 복숭행사. 원어부담의 복숭행사. 뭐 중에 하나. 가장 헤비리하게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가장 낮게 비용이 드는. 네. 얘랑 둘 다. 이거 꼬리준 pp죠. 가장 낮은 비용이 드는 공공교통 시스템, 운송 시스템 중에 하나를 가지는 거죠. 세계에서. 거의 사본의 사항. 도시의 출국은 통통을 통합하는 사람의 사본의 사항들이 사용하는데. 버시에서 사용하지. 뭐하게. 일터에 도다하기에 그리고 일터로부터 오기로 했었죠. 도시의 도로는 놀랍도록 없죠. 뭐가 없어. 교통체증이 없고 공기는 거의 오염이 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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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